Q. 데드리프트의 고중량 라이브 여러분 방금 이제 제가 데드리프트 고중량 라이브를 했습니다 210kg까지 데드리프트를 들었고요 좀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재 체중이 70kg여서 세중 3배이기도 하고 제가 한동안 데드리프트를 200kg 이상 잘 안 했었어요 제가 데드리프트에서 뭔가 연습하고 있던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고중량을 하기보다는 스킬을 좀 더 갈고 닦자 라고 생각하면서 데드를 했고 오늘은 제가 이제 데드리프트를 하고 나서 좀 더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면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이거 데드리프트 꼭 하고 꼭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여러분들이 데드리프트 하고 난 다음날 훨씬 더 허리에 대한 통증이나 민감도가 많이 사라질 겁니다 한번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2분간 매달리기를 할 거예요 무조건 자기 키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요 저는 사실 여기서 그냥 악력 훈련도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스트랩을 안 쓰긴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분 타이머 키고 올라가서 여기서 버틸 겁니다 이때 이제 손가락 빼고는 온몸에 힘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제 발이 바닥에 거의 다일동말동인데 이게 거의 끝나갈 때쯤은 바닥에 거의 발이 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척추가 좀 데드리프트 같은 거 하면 아무래도 좀 눌리거나 우리 스스로가 몸을 압축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완을 쭉 해주면은 내 몸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의 긴장도 풀리고 그 다음에 뭐 약간은 잘 안 지나가던 신경회로들도 더 잘 지나가게 되면서 몸이 좀 더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끝나고 나서 악력 훈련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회복한다고 생각해야 되고 운동 끝나고 약간 이렇게 느슨하게 몸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아마 처음에 보시면은 이게 힘을 풀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몸에 계속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힘을 점점 풀어보는 겁니다 저 이제 거의 발에 땅이 닿거든요 땅에 발이 닿네요 이제 척추가 쭉 늘어난 거예요 내려올 때 되게 조심히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전환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몸에 이렇게 느슨함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래도 고중량 운동 같은 거 하다 보면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웅크리에 몸을 펴주기도 하는 좋은 마무리 스트레칭이었지 않나 여러분들도 데드리프트 하고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이걸 꼭 한 번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